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포용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 전에 오늘이 12월 31일 이제 마지막 날이죠. 물론 음력으로는 아직 새해가 아닙니다만 또 우리가 양력을 보편적으로 세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개물년 한해도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네 내년에는 더 올해의 어떤 고생과 노력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 값진 값진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용하다 입니다. 제가 일전에 제 유튜브 채널에 극하다 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극하다. 아마 그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산책처럼 극하다 이렇게 치면 왠지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 영상을 못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이 포용하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왜 꺼내 갖고 왔는지 이 극하다 부터 먼저 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신금이 을목을 극한다 라고 얘기하면은 되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뭔가 아플 것 같고 막 좀 안 좋은 느낌이고 그리고 이 극한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막 억누르고 이기고 막 이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잘못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신금이 을목을 피로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극한다라는 것은 신금이 을목을 피로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딱 이렇게 들으시면은 당장 이해가 잘 안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극한은 게 이 상대를 피로로 하는 건지 제가 증명을 해봐 드릴게요. 자 우선 전제는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다. 이런 전제로 시작을 합니다. 자 금오행이 딱 있습니다. 금오행이 원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 금오행이 어떠한 목적을 갖게 되는 순간 이 목적을 위해서 과정을 겪게 되겠죠. 예를 들어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바로 아르바이트 자리가 뿅 하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는 과정이 생긴다란 말이죠. 자 그러면 금이 금생수라는 과정을 통해서 수생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자 그럼 금 입장에서는 얘가 이제 아르바이트 자리라고 한다면 수기운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는 과정이 되겠죠. 자 그럼 금과 목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금 입장에서는 목을 극하고 있습니다. 즉 때문에 금이 목을 극한다라는 것은 금이 목을 피로로 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때문에 우리가 십성으로 관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 관성이라는 게 사실은 사람 무리들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직장 또는 남자 또는 일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이 관성을. 그런데 관성이 뭐하는 겁니까? 일간을 극하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긴가 하면요. 사람 무리들이 나를 극하니까 사람 무리들이 나를 피로로 한다. 직장이 나를 피로로 한다. 남자가 나를 피로로 한다. 일감이 나를 피로로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간을 극하는 것이 일간을 극하는 것이 관성이죠. 우리가 이 관성을 일감 또는 직장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개념을 배우셨어요. 물론 이전에 제가 업로드했던 극하다라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고 계셨겠지만 A가 B를 극한다라는 것은 A가 B를 피로로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의미 있는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직장이 회사가 나라는 사람을 피로로 했어요. 자 그런데 A라는 회사는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사회 초년생이고 좀 어리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급여도 두 달, 석 달 안 주고 그리고 야근을 막 주거라고 시키면서 야근 수당도 안 줘요. 자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이직을 해버리겠죠? 네. 친구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B라는 직장으로 옮겨왔습니다. B라는 직장으로 왔더니 B라는 직장도 나를 피로로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야근도 거의 안 시키고 그리고 급여도 밀리지 않고 째깍째깍 주고 그리고 성과급도 너무 잘 줘요. 그리고 가끔씩 막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막 립서비스도 해줘요. 어우 우리 김대리 아니었으면 우리 회사가 안 돌아갈 뻔했어. 그리고 연휴 때는 막 선물 세트 같은 것도 주더란 말입니다. 그럼 내가 이직을 할까요? 안 하겠죠. 네. 감사해하면서 다닐 거란 말입니다. 결국에 직장이 나를 극하는 존재인데 나를 다루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란 말입니다. 하나는 강압적인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상대를 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진정 극하는 것이 될까요? 포용했을 때가 진정으로 극하고 내가 그 대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차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식상이 있으면 우리가 흔히 구설수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식상은 나의 표현이에요. 나의 표현이 강하니까 구설수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식상이 극하는 존재는 관성입니다. 관성을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람 무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나의 표현은 사람 무리들을 필요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내가 노래를 부르거나 책을 쓰거나 또는 저도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저의 표현을 올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도달하도록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네. 그러니까 나의 표현은 내가 나 혼자서 갖고 있을 거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끝내면 되겠죠. 표현을 왜 하냐고요. 사람들한테 들리게끔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이 관계를 극하는 관계니까 다투는 관계 그리고 구설수가 생기는 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장면을 살짝 바꿔서 잠시 다른 말씀을 드려볼게요. 너무 감사하게도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악플이 거의 안 달려요. 유튜브 초창기에는 악플이 정말 많이 달렸었는데 지금은 악플이 거의 안 달려요. 구체적으로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달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악플 달리면 안 지웠는데 요즘은 악플이 달리면 바로 지웁니다. 왜냐하면 악플이 달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막 오셔가지고 그분을 저는 악플러가 상처받을까 봐 이렇게 마음 졸여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플러분이 너무 상처 입을까 봐 제가 악플을 지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나 하면 그 악플러도 결국에는 자신의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성 저라는 그 악플러 입장에서는 제 유튜브 채널이 제 채널이 관성이 됐겠죠. 사람 무리들. 그런데 방식이 강압적이었다는 거죠. 포용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유튜브 채널이 어떠한 성격이고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 계시고 그리고 저 유튜브 채널 주인장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고 나서야 그때는 이제 악플이 아니겠죠. 비판적인 댓글을 달 수 있겠죠. 그런데 강압적으로 이 악플러가 내 표현 들어줘 하면서 들어오니까 뭐 삭제가 되고 제 구독자분들이 막 가셔가지고 흔히 답을 놓는다 그러죠. 어휴 너무 심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악플 들어오면 제가 바로바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잘못이죠. 네.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포용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그냥 피로로 한다고 때를 쓰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식상이 강한 명식이 무조건 구설수가 많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수많은 과제 중에 하나는 내 표현을 피로로 하는 사람들을 내가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동화되면서 나의 표현을 행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잘못된 거는 내가 어떤 자기 주장을 했는데 저 사람이 조금 안이껍게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왜 내 주장 안 들어줘? 하면서 강압적으로 내 주장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구설수가 생긴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피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식신상관이 구설수가 자주 생기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이면에 강하게 숨겨져 있는 뜻이 있다는 거죠. 결국에 사람 무리들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 무리들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동화되며 포용하며 너의 주장을 펼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재미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일관이 있고요. 식상이 있고요. 그리고 재성이 있고 관성이 있고 그리고 인성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일관은 식상을 식상은 재성을 재성은 관성을 관성은 또 인성을 인성은 다시 일관을 생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걸 볼 게 아니라요. 뭐가 뭐를 극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또 다른 재미있는 하지만 유의미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인성은 식상을 극합니다. 그리고 식상은 관성을 극합니다. 재성은 인성을 극하고요. 그리고 일관은 재성을 극하죠. 그리고 관성은 또 나를 극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형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로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자 인성은 식상을 극했고요. 그리고 식상은 관성을 극했고요. 그리고 재성은 인성을 극했고요. 그리고 빠진 게 뭐가 있죠? 네 아우 복잡해. 네 이렇게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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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관성은 일관을 극하고요. 그리고 일관은 재성을 극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육친을 한번 넣어보죠. 육친. 가족을. 그럼 대단히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엄마는 아들을 제압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포용해야 된다. 자식은 내 남편을 아빠 용돈 줘 하면서 제압하려고 할 게 아니라 엄마 우리 아빠는 왜 그랬대? 라고 할 게 아니라 아버지를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나의 부친은 나의 모친을 포용하고 안아줘야 된다. 그리고 나의 남편은 나를 끌어안고 포용해줘야 된다. 그리고 나는 역시 나의 아버지를 포용하여야 된다. 만약에 강압적으로 차지하려고 하고 내 주장만이 옳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안좋은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가장 크게 와닿는 게 인성의 식상을 극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엄마 우리 요즘 우리나라 자식이 귀하잖아요. 엄마들이 모든 분들이 그러지는 않지만 아이들의 인생에 부모님들이 자신의 인생을 투영시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거는 대단히 폭력적인 방식이죠. 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제 3자 더더군다나 20여 년간 교육을 해왔던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폭력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가 우리 아이한테 원하는 게 우리 아이도 원하는 거라면 상관이 없겠으나 아이가 정말 싫어하는데 아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아이한테 강압적으로 한다면 그 아이는 분명히 인생을 몇 번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이의 우주를 이해하고 아이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아이와 같은 눈높이에서 내 아이를 포용한다면 진정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내 아이를 얻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측면으로도 한번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칠판을 제 앞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정중앙에 쓴 건데 제가 카메라 세팅, 휴대폰 세팅을 이상하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올라가 있네요. 네. 지금 봤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한번 판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가보겠습니다.